나올 거 같은 걸 미리 하고 있자 블랙 수 2 자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블랙 수 2부터 나올까? 어우 예 너무 쉽다 우후 이건 되지 카 카 카 카 이건 되지 너무 쉽다 여쿠 아 되게 멋있어 아 되게 멋있어 야 맞아 우승님 에이 에이 이거는 뭐 후우 야 이게 역시 우리 선배님들이야 야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어 얘 우와 이인아 이인아 후우 후우 아니 어 후우 아니 어 채규 형 왜 이렇게 잘했어 어 지현이 형 어 오 오 아 계승관 아 계승관 아 계승관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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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거야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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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알겠어 뭐야, 안무 기억하네 와, 안무 기억하네 안무 좋아, 좋아 인정 아니야? 인정 아니야? 인정 아니야? 인정, 인정 결승세가 아, 동이 형 아, 동이 형 아, 야 야, 우리 선배님 잘한다 아, 나, 나 아, 나, 나 아, 시철이 형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할인 도중에 빼면 안 돼요? 아, 진짜로? 두 번 드릴게요 와, 이거 잠깐 와, 이거 잠깐 와, 이거 잠깐 힐 힐 이제 시험한 거 없지 않아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실패, 실패 모르는 어떡해요 이건 몰라, 진짜 몰라 형, 있었잖아요 안 돼 호랑, 호랑, 호랑 호랑, 호랑 호랑, 호랑 아, 스파이는 진짜 아니야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랑 약속을 했어요 스파이는 아니, 신동이 형이 이 노래 참여 안 하셨어요? 스파이요? 네 전 이 노래를 기억해서 지웠습니다 아니, 이 노래 진짜 스파이가 와서 추고 갔었어요 스파이는 진짜 우리 노래 중에 스파이 여기서 참여했던 분들 어느 거? 이 노래 스파이 다 참여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모를 일이에요? 몰라, 근데 이건 진짜 몰라요 스파이는 저희한테 약간 금지곡 같은 건데 금기곡 금기곡? 신기하게 활동도였는데, 그치? 자, 이제 준비해주시면 2차 시도 오케이 이제 알겠어, 느낌 알았어 근데 우리 좀 잘하는 거 같아 잘해 자, 잠깐만 우리 확실히 정하자 야, 성공할 거야? 성공하자, 진짜 난 나의 플렉스를 보여주고 싶어 오케이, 성공하면 오케이 슈퍼주니어 2020 랜덤 플레이 댄스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오, 축하 축하 야, 이 정도는 뭐 내 노래 너무 좋아해 내 노래 너무 좋아해 내 노래 너무 좋아해 야, 선배님 너무 멋있어 야, 은혁이 형 새 거야 야, 은혁이 형 새 거야 야, 은혁이 형 새 거야 우리 형 약간 다른 노래 Shout out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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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humans 1초, 1초, 1초 맞아, 맞아 1초, 1초 1초, 1초 이거 알아요? 알죠, 알죠 이거 또 잘 맞아요? 어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아, 려우 형, 예성이 형 와, 시원 형 와, 송이 형 와, 송이 형 송이 형 야, 오케이 오, 여기야? 오, 여기야? 송이 형은 어떻게? 야, 엉망 진짜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아니, 후렴이 나올 줄 알고 후렴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야 너 뭐하고 있어? 이거 2절 넘어가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어느 부분이지? 이거 2절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모르더라도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그냥 동선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동선인 것처럼 아, 그리고 무대 보니까 은혁이 형이 센터에 많이 오시네 아, 후렴에서는 조금 와 자, 그러면 이번 마지막 3차 쇼 갈게요 블랙스 야, 블랙스 야, 블랙스 야, 블랙스 야, 블랙스 유, 유, 유넛 유도 나와야 되고 명곡들이 많죠? 테이스 나오면 내가 여기야 테이스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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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뭉쳐, 뭉쳐 뮤직비디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 랜덤 플레이 댄스는 데뷔 연차와 별갠가 봐요 왜? 다 이렇게 막 설레하고 막 이렇게 아, 그래? 설레나 설레나? 지금 콘서트 오픈이 나올 때 밑에서 기다리는 기분이야 설레 우리끼리 언제 시작해, 언제 시작해 가자 자, 이제 곧 시작합니다 자, 2020 랜덤 플레이 댄스 슈퍼주니어 3차 시도 음악! 블랙스 맞아? 아셨어요? 왠지 그럴 거 같아 주세요 아니다 이하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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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하세요 오, 균형 오, 균형 오, 균형 오, 튀겨, 튀겨순 거 같아 오, 시원아 잘하셔 오, 려욱이야 려욱아 오, 려욱이야 려욱아 오, 보여줘 도우야 우우 오, 너무 다. 네. 오케이. 한 번 더. 용혜 형. 역시 진이집은 희철이 형이지. 뭐야? 맞아, 맞아. 아, 이거, 이거 봐도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야, 기트 불안하다. 기트 불안하다. 자, 들어가세요, 다. 다, 다 나온 노래예요. . X,카락. 야, 이거 깜짝이야. ə. 야, 잠깐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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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노래! 마그레잎vieaj 드 hurricane 랜덤 플레이 댄스 성공 받아요 왜 끝나? 이렇게 2020 랜덤 플레이 댄스 슈퍼주니어 성공 성공 너무 찜찜하잖아요 아니 지금 냉정하게 우리 MC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2020 랜덤 플레이 댄스 슈퍼주니어 편 솔직하게 실패 실패